압도적 재미, 매불쇼! 나쁜 놈들 때려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오늘은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하겠습니다. 버닝썬부터 여성시대 N번방까지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은 섭외가 안 됐고요. 두 번째 전문가들로 저희가 싹 구성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입니다. 셜록의 박상규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아니고요. 최초는 아니었고요. 최초 아니요? 최초는 이렇게 조금 보도 나온 데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집중 취재, 저는 그 정도. 내가 이군이라고 했잖아요. 이군이라고 해서 다이다. 자, 그리고 오늘 다뤄야 하는 이 성 관련 사건의 핵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에 대한 미진한 부분. 이것 때문에 저는 진짜 화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전면에서 저의 욕을 다 받아주실 분입니다. 경찰 출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욕바지 배상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왜 계속되는지 사회적인 부분을 파헤쳐주실 분입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객하러 왔어요. 이래 놓고 말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전문가에게 들으러 왔어요. 자,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짚어주실 분인데요. 참고로 이분은 구하라 씨 오빠를 변호한 분입니다. 노종원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하라 씨 오빠의 변호인 노종원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버닝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케이팝 스타들이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다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BBC 뉴스 코리아가 취재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 그 영상을 또 다시 보니까 아, 잊고 있었던 거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을 좀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 정준영 아시죠? 알죠. 네, 슈퍼스타였습니다. 정준영이 한 여성과 집에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것을 이제 불법으로 촬영을 하고 그 불법으로 촬영한 것을 그 피해 여성한테 들켜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핵심 증거물이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이 덮히게 돼요. 그런데 그 복사본이 세상에 존재를 했고요. 그 복사본이 SBS 강경윤 기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이제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예인들끼리 나눴던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그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폭행의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 그 연예인들의 이런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좀 지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뭐 당연히 비난받겠지만 그 버닉선 사건 그 녹취록에 등장한 사연을 보면 이게 하늘 아래 없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흔히 있던 일이 아 여태도 이게 계속되고 있었다. 좀 놀랍다. 그리고 젊은 애들의 일탈이라는 게 좀 양상이 달라야 할 텐데 자기 아버지 벌 세대들이 늘 하던 짓을 계속 이어갔구나 이 생각을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이 문란한 삶이 아니고 불법적인 성범죄가 경계가 무척 애매한데 애매하지 않죠. 지금은 서로가 원해서 잠자리를 가졌던 것 그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걸 범법으로 다뤘고 네 그렇죠. 심지어 뭐 BBC에서 심각하게 다큐까지 만들 정도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경종을 울릴만한 큰 사건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늘 아래 뚝 떨어진 이루 말할 수 없이 잘못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행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일의 연장선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좀 정리를 하면은 보인수 사태 초기에 어떤 여성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범죄를 당했는데 근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CCTV를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걸어가서 모텔방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로 신고할 수도 없는 신고해도 당신이 이거 제벌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근데 그게 어떤 클럽에서 클럽을 중심으로 네.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 여성들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클럽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20대 뭐 10대도 있었고 20대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유명위원인 승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클럽 네. 그런데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나왔던 네. 소위 말하는 정진영의 한군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그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말하자면 어떤 여성을 집단적으로 강간을 하고 그거를 찍고 지들끼리 낑낑게 웃는 이 패턴이 결국은 아,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일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이 처벌받는 것과 연결되는 것과 아울러 갖고 클럽에서 이것을 일반인이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게 호니마라는 이걸 강간 상품? 저희들은 그렇게 불러요. 강간 상품으로 누군가한테 일종의 상품으로 이게 천만 원짜리야. 1억짜리야라고 해서 어떤 일반인들 일반 여성을 강간할 수 있게 권리를 주는 이게 이제 버닝썬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어떤 누군가 아니면 뒷배가 누군가가 이런 것을 보호하고 클럽의 불법을 보호하고 그 속에 MD들이 마약 쓰는 걸 보호하고 아니, 마약을 쓰는 걸 뭐니 알면서도 왜 그게 거기 있어? 강남경찰서는 왜 그걸 단속 못했어? 그렇습니다. 그 뒷배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치고 나가는 거고 그게 이제 버닝썬 사태의 핵심이죠. 핵심인 거고 그 중간에 그것을 깨버린 게 구하라 씨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게 된 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너무 답답했던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A, B, C가 연관이 안 됐는데 구하라 씨는 연관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경영 의자랑 얘기를 해서 드러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윤모 씨가 드러났고 그러면서 뒤로 드러나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 뒷부분이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볼 텐데 일단 이 버닝썬 사태의 특징 중 하나가 피해 여성들이 내가 피해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것은 거기서 뭐 물뽕이요? 네, GHB 물뽕 그게 뭐예요? 통제양물이면 통제양물 통제양물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그 물뽕이라고 하는 GHB가 체내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생체 합성 물질입니다. 생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시, 8시간 지나면 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20년 전에 이미 25년 전에 이미 GHB는 한국 사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뭐 유야무야 했다가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 번역성 사태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자기가 대답도 하고 말도 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웃고 그러는데 전혀 기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려면 우리가 마약을 하면 자기를 위한 마약이잖아요. 이건 타인을 통제하는 통제 약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제 약물이라고 통제 약물이라는 통제 약물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랑 나랑은 성관계하는 거야 강간이 아니야? 음 그러면 그게 다 찍힙니다. CCTV에 그래서 경찰들이 봐도 당신 동의했잖아.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배 선생님 제가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됨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위치에 있는 연예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것까지 활용해야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버닝스 사태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즐기려고 했고 그러니까 가학적 성행위인 거죠. 거기에 이제 정준영이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BBC에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어떤 경험이었어라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미로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어젯밤 진짜 죽였어. 그게 뭐냐면 막 그 여자분이 막 자기를 모르게 통제되는데도 막 웃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한테는 너무 너무 최고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돈을 받고 어떤 모에 있는 큰 어떤 상납 형태로 됐을 수 있다는 것이 본인수사의 핵심인 겁니다. 문란함이 결국 악마로 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보면서 그런데 이제 핵심이 이 버닝썬 클럽 손님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막 일어나는데 경찰은 뭔가 소극적 수사를 하더라.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세상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위이긴 합니다만 누군가가 지켜주는 듯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경윤 기자는 특정할 수 없어서 이게 미궁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특정해준 구하라 씨가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당시에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겁니까? 아니면 그때도 이 사실은 알려졌었나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구하라 씨 사후에 강경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씨는 이 대화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최종훈 씨와 친분이 있었고 구하라 씨가 최종훈을 설득을 해서 그 경찰 뒷배가 누군지 기자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랑 또 친분이 있으니까 경찰총장이라는 거를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급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유도신문도 하고 이렇게 어떤 거냐 이렇게 떠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좀 실수처럼 해서 이 얘기가 그냥 편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강경윤 기자한테 제보를 해준 거고요. 그런데 강경윤 기자는 구하라 씨가 살아계실 때는 제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절에 비밀을 붙이고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단서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게 되죠.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이번 BBC 영상이 잘 안 나타나던데 강경윤 기자는 그 경찰을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개를 했거든요. 윤규근입니다. 이 자는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왜 무혐의 처분이 된지 혹시 아는 바가 있나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단적으로는 힘이 되게 세다. 경찰 내부에서는 쉽게 못 건드린다. 그게 이제 내부에서는 파다했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선에서 어떻게 가로막혀 있는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보호를 해주는 거죠. 보호를 해주는데 보호라인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경위, 경사들만 자기 책임지고 당시에 보신 마시겠지만 언론 보도에 무슨 경위 직무정지 보직해입 무슨 경사 이 정도까지 나왔지 그 윗단위는 아무도 안 부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하라 씨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이름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윤규곤이라는 사람은 벌금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다른 거로 다른 혐의로 그래서 사실 지금 강남에 있는 어느 경찰서에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와 복귀를 했어요? 지난달에 복귀했습니다. 복귀를 했습니다. 와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그 병원에 총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실제 진짜 뭔가 권력이 작동해서 이 연예인들의 뒷배가 되어줬다라고 보입니까? 부정할 수 없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부분이 분명히 신고가 되고 있는데 신고가 중간에서 커트가 된다. 커트가 돼? 그러면 사실 이것을 아니 어떤 경찰서에 담당 지구대라든가 담당 형사팀이 사건을 배당하는데 이게 계속 커트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커트라고 아니면 해도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게 뭔가가 있구나. 아 이거는 괜히 내가 나서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딱 그겁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한다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굳지가 큰데? 라고 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죠. 어떤 지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자기 선에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까지 가겠죠.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아 씨.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실 그 연예인들이 야 우리는 경찰총장이 돼 있어. 야 네네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 이름이 돌아다닌 게 없으니까.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연관됐다는. 물론 이 증거가 없다는 건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죠. 그렇죠. 수사를 해서 파갖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수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파헤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실제로 직접적인 지시를 윗사람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련히 알아서 밑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회장님들 배임 횡령 사건에서 뭐 눈살을 찌푸렸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 그거 하면은 그 눈치를 잘 채는 사람들이 임원을 하는 거고요. 못 알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임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회장급들은 와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아 그때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씨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는 얘기 들으면서 존중하는 의미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건 경찰에서 수사하면 안 되거든요. 검찰에서 손을 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거잉수사 때 진행을 잘 보시면 검찰도 손을 안 댑니다. 잘 보시지 마십시오.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론 검찰도 연관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경찰의 고위층이 연관됐다는 소문이 들면은 당연히 검찰청에서도 그래? 우리가 좀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션이라도? 그런데 잘 보시지 마시겠지만 거의 적극적인 액션은 없습니다. 지켜보는 대로 우리가 이런 식인 거죠.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이럴 때 나서는 게 또 박상규 기자님이거든요. 이거는 후속 취재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오늘을 계기로 석수해서 꼭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솔룡이 이런 거 해야죠. 그렇죠. 이분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 제대로 물면 그냥 갑니다. 그렇죠? 그럼 가죠. 그리고 이거 취재 가치가 있다고 지금 느껴지죠? 그럼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상우 선생님이 방금 그랬어요. 경찰이 유력자 뒷배 노릇했다는 건 사실 뭐 받아 먹은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근데 그거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자유롭게 얘기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건 이상하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잖아요. 우리 일반 상식은 뭐죠? 검찰은 더 하답니다. 무슨 일을 겪어 당장 연고 연고 찾아서 전화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서울지검장은 누구 찾으면 변호사 소개해 줄게 그런 게 백일아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네. 변호사 소개해 주고 뒤에서 힘쓰고 이런 걸 온 국민의 상식으로 너무나 많이 목격한 건데 이런 게 쌓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공직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부 사건으로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특수부는 더 한 것 같은데요? 특수부는 아예 정치 조직이던데요? 진짜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소환 조사는 두 번인가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인데? 네. 잘 보시면 거기 기사를 잘 보시면 실제로는 소환조차도 안 했고 나중에서야 나중에서야 두 번 제 기억으로는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문기사에서는 거의 나지 않은 사건인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태양성 그룹에 사모가 왔을 때 난리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린사모 린사모라고 하는 그런데 거의 밝혀지지 않고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때 승리가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완전히 초비상이 걸려요. 버닝선에서 1억 한 상 차려주는 그런 린사모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태양성 그룹의 회장의 사모님인데 중국의 태양성 그룹은 중국 최대의 카지노 그룹입니다. 어린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심적인 부분이 왜 중국 최대의 카지노 그룹의 사모가 버닝선을 왜 방문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굳이 그때 왜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검찰은 왜 그때 당시 침묵했던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경찰의 고위 관계자들도 한두 번 정도만 조사하고 결국은 결론이 승리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라는 걸로 그리고 성매매 알선은 실제로 실제로 성매매 업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초본 같은 경우는 실형이 잘 나오지 않는데 몇 회 되지 않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형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수사의 프로세스랑은 좀 많이 다르게 움직여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 린사모가 버닝선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핵심은 그겁니다. 거기에서 승리가 뭘 하려고 했느냐 저런 사람들을 유치해갖고 대규모 외의자를 투입해서 국내에 뭘 하려고 큰 어떤 걸 하기 위한 일종의 브로커를 했을 것이다 라는 기사도 그때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사의 핵심은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당시 언론도 많이 갔는데 실제로는 그게 거의 뭐 성매매 알선 정도로만 이제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군요. 그 이후로 굉장히 성매매 알선이 굉장히 흉악한 범죄가 물론 흉악한 범죄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만 좀 집중이 되는 거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의혹과 혐의점에 비해서는 너무나 형량이 낮은 범죄 쪽으로 옮겨갔다. 와 아니 이게 승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여론 재판적 성격 때문에 중형이 가해진 게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취지의 발언처럼 들려있다. 저는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상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저 증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수정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증거 갖고 얘기해야죠. 증거는 여기 법정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도 증거만 꼭 있어야 되고 아무 얘기도 못해요. 실제로 이제 정준영과 최정우는 지가 성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처벌을 강하게 맞는데 승리는 승리는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성매미 알선도 크게 오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마약을 들여오고 마약을 공급하여서 어떤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큰 걸 할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그것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선 그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데인데 그건 손을 또 못 떼면서 성매미 알선으로 1년 6개월 나왔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럼 쟤네들은 무슨 수사를 한 거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승리는 버닝선을 거점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것 같은 정황들이 나왔는데 그 뭔가가 핵심인데 그거는 다 덮였다.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승리가 지금 외국에서 뭘 하고 있냐를 보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사업하려고 뭔가를 그게 그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뭔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기본적으로 태양선 그룹이 굉장히 다 거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리고 또 또 이상한 게 저는 어쨌든 구하라 씨 유족들을 도와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하라 씨 집에서 금고에 있는 핸드폰이 도난을 당합니다. 별게 없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지금 영상으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 집에 얼굴을 가린 누군지 모를 남자가 집으로 침입을 해서 구하라 씨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결국 그 범인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씨께서 되게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하라 씨네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괴한의 동태를 CCTV로 보면 굉장히 구하라 씨네 집을 잘 알아요. 한 번에 딜레이도 없이 착착착착착 올라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고를 열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 금고 안에는 구하라 씨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계약서들이라든지 아주 작은 무슨 폐물류와 그 전에 구하라 씨가 사망하시기 당시에 썼던 핸드폰 말고 그 전 핸드폰 그러니까 버닝티션 이슈 당시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이 금고 안에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까? 네. 그 전 핸드폰입니다. 그거를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준영 씨나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서 다 나왔고 혐의가 다 입증이 됐는데 그 외에 모르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다른 물건은 그 범인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 핸드폰 그것만 콕 찍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그것만 딱 들고 나간 건데 과연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을 것이냐 약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가 버닝썬 사건 전체를 성추문으로만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준영이가 했던 행각 승리도 결국은 성매매 알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냥 100% 추정인데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룸살롱의 연매출 규모 액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너무 커서 향랍산업 전체 매출을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매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흥을 우리가 안 즐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흥이 더 번성했을 거예요. 많은 일이 회의실에서 안 이뤄지고 밤에 이뤄지거든. 그런데 조폭들이 그 돈 노리고 뭐 해서 잡혔다는 소식 들어본 적 없고 우리나라 이 향락산업에서 유통되는 그 거대 자금 이렇게 틀림없는데 아시아권에 일본이나 중국 삼합회나 이런 데서 두고 볼 리가 없는데 어찌 단 한 번도 이게 포착돼서 거대 범죄로 잡힌 일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성매매로 적발되는 인원만 1년에 20만에서 30만입니다. 하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뭐 재수가 없어야 걸리는 수준인데도 적발되는 사람이 20만에서 30만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고를 실제로 대행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경찰들의 표정이 또 뭐 이런 걸 갖고 이런 것도 없는데 오히려 신고를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거기에 가게에서 일하다가 좀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성매매 없어라고 신고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허위 신고로 오히려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가서 이제 현장에서 가서 느끼는 거는 누가 봐도 여기는 성매매 업소 같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선량한 업소를 이렇게 함부로 신고를 하냐라고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김호선 선생님의 말씀에 좀 선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나왔던 걸 잘 보시면 하시겠지만 삼합회에 개입에 대한 얘기도 당시 기사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걔네들이 가만두지는 않는데 그쪽 자금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 기자들이 이쪽을 파야 된다는 얘기도 기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린사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서 MD들이 접대했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삼합회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당시의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접대받아 들어옵니까? 놀러오겠어요. 많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핀트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팎거나 못팎거나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라는 거고 그때 구하러 폰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몰랐죠. 왜냐하면 그때는 강경윤 기자는 윤모 씨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요건데 사실은 그 속에 다른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기필코 걔네들이 혹은 걔네가 이거를 가져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시티 그룹 그러니까 태양성 그룹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카지노의 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금 섹탑 꽤 쉬운 구조이거든요. 당시에는 기사 난 겁니다. 기사 난 거예요. 박스에 100달러짜리 이만큼이 이렇게 쌓여있다 기사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거기서 나온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주사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승리는 성매매할 선으로 처벌받는 정도밖에 사실 처벌받는 그 몇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 실제로 현금은 경찰력을 총동원해서도 찾기가 제보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죠. 우리 김갑순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아니요. 유착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유착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거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해봅시다. 모든 고위 경찰과 모든 검사와 그 가족들은 왜 강남에 그 비싼 데에서 살 수 있느냐.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뭐 좀 그렇게 가세요. 과거에 조폭들이 주먹질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화돼 있잖아요. 건설공사를 한다든지 멀쩡한 회사처럼 운영이 되다든지 이게 국제 유통 과정을 통해서 큰 자금이 오간다는 얘기는 많은데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한국의 권력구조에 얼마나 많은 뒷돈을 댈 것이냐. 그러면 그들이 누구에게 돈을 댈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영화적인 상상이라고 하겠지만 현실 속에 있다면 1차적으로는 수사기관 아니겠어요. 검찰, 경찰 아니겠어요. 얼마나 정밀하고 치밀하고 그러면서 위험수당을 포함한 큰 돈이 오고 가겠는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뉴스만 조금 보면 일본 야쿠자가 정계와 유탁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심심치 않게 뉴스 나오고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이 어디서나 터져나 왜 한국은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나는 최근 10년 동안 검은 지하자금 범죄자금이 어쩌지 권력관계가 유착해서 큰일을 벌였다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없냐고 그럼 제일 좋은 사례가 버니성 사태 같은 것 때 이것조차도 성 비위로 끌어가서 연예인들이 여자하고 난잡하게 노는구나 물뻥했구나 이러고 떠들고 끝났다고요.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대로 문제이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박상규 기자가 갑자기 유착관계에 이거 좀 깊이 있게 한번 취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깊이 취재해서 제가 꼭 퓰리처상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취재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의혹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됐고요. 실제로 거대 성매매 산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YTT 사건에 있었죠. YTT? 네. YTT 사건. 옛날에 우리나라 최대 룸사롱이 성매매 및 탈세로 적발됐었는데 그때도 꽤 공무원들이 많이 같이 적발됐었거든요. 거대 성매매 관련 사건들이 반드시 공무원이 따라 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창동에 3천억 재벌이 있다고. 북창동에 이경백 씨라고. 이경백의. 그건데요. 북창동에 룸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 그리고 무슨 미러 초이스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 그래서 화류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경백 씨. 명예에서 걸립니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천재적이냐면 룸사롱에서 원래 맥주를 맥주를 다 돈을 받고 팔았는데 무한 무한. 이분이 시간을 제한하고 맥주를 무한으로 하고 가격을 다운을 시키면 장사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고안했거든요.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삐끼 출신입니다. 삐끼 출신입니다. 삐끼 출신인데 그래서 걔 재산이 3천억이다라고 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현존하는 사람이에요.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오전에 항상 도서관에서 경영학 서적을 입고 오후에 진짜입니다. 전설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운영하던 우리나라 최대 룸사롱의 YTT였습니다. 그런데 유착이 되어 있더라. 결국 봤더니 굉장히 많이 유착돼서 그때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게 이제 강남 템프로로 퍼지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특허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도모간 거고 왜 그래서 2,000, 3,000억 경찰들은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대문 관할이지 않습니까? 저도 서울청에 있을 때 그쪽 관할이었는데 와 진짜 얘는 돈이 많겠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시스템을 다 공안해낸 거예요.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못해 뭐 이런 얘기가 따로 붙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게 없어졌다 말하기 어렵죠? 노코멘트입니다. 왜 노코멘트야? 실제로 이경백씨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동남아로 수출돼서 모든 룸사롱의 표준 시스템으로 정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구나. 아니 그래서 3,000원 그게 재산이 3,000원 그런데 이 건으로 18명의 경찰관이 무도기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경백을 비호했던 18명이 그런데 문제는 걔네들이 대부분 1선이죠? 그봐 그럴 것 같더라고 18명도 놀랍긴 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아랫단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버닝썬은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자님 할 일이 진짜 많네요. 진짜 많아요. 오늘 사실 기자님은 세칭 서울대 M범방 사건 때문에 모셨는데 그걸 다룰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할 말이 이것밖에 없네. 그래서 민원 듣고 가시는 걸로 오늘 만족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약간의 논점이탈일 수는 있지만 난 배 선생님에 대한 신뢰로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버닝썬 사건이 터진 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소위 진보정권이고 기존에 오래된 권력과 주목과 수많은 유착관계 있잖아요. 군과 그 질서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거든?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정보경찰은 절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최종 권력하고 따로 놀았다. 따로 놀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은 헛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헛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몰랐을 리는 없고 청와대에서 몰랐을 리는 없고 뒤통수를 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뒤통수를 친 거죠. 속였다. 그러니까 잘 듣겠다고 해놓고 민정수석을 속인 거죠. 엄청난 얘기 나옵니다만 제 추정은 웬만큼은 아는데 손대기에 너무 크니까 묻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가 들은 거는 정보경찰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따라가 줄게. 뭐 개혁 좋아. 그런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검찰개혁이었지 경찰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 줄게 했는데 실제로는 뒤통수 쳤다는 것이 아주 풍설입니다. 실제로 많이들 이제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뭐 여가되든 야가되든 하게 되면은 관료조직이 다 따를 거라라고 좀 생각하시기 쉬운데 큰 착각이 관료조직은 완전히 독립돼 있고 그 관료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관료조직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특히 정보경찰들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때 재임 시절에도 관료들이 거의 얘기를 안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가장 잘나가는 경찰들이 누군지 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오히려 그런 권력기관을 개혁하려는 정부는 오히려 힘이 금방 빠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밑에서 계속 치받고 뭐 흘리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최욱 씨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자리 갖는 건 아니었는데 이리로 가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아니 내가 조직이고 내가 두목이라고 생각해봐 5년 단임은요 금방 간다고 5년 단임제의 문제다. 금방 얘네들 바뀔 거니까 정권이 잘 협조해주면 도와주는데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계속 흘리면 되잖아요. 흘릴 거 말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휘청휘청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힘은 더 커질 테고 더 커지고 와 이거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서 아주 무서워 죽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지경님 어떡해 아니 오늘은 봐봐요. 버닝선 한 번 다루고 서울대 N번방 한 번 다루고 여성판 N번방 사건 다루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쫙 종합을 하고 마무리 짓이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권력형으로 가버리니까 아주 부담스럽고 미치겠어요. 나도 무섭다. 이건 박상규 기자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면서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취재 들어갑니다. 제가 해서 꼭 다시 나오겠습니다. 1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1년 후에 상규 형님 나도 할 말 있어서 왔는데 아닙니다. 한 마디도 못하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이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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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good morning. happens. NEHORNIA ением